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클리브랜드 골프에서 출시된 클래식 브론즈 퍼터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클리브랜드가 녹이 쓰는 재질의 웨지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브론즈 퍼터는 그 녹이 쓰는 재질을 사용하여 퍼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녹이 쓰는 재질은 부드러운 타구감을 만들어주므로 오랫동안 웨지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퍼터와는 달리 이번에 출시된 클리브랜드 클래식 브론즈 퍼터는 스틸로 된 헤드 재질과 다른 동으로 된 인서트를 삽입하여 타구감이 부드럽고 스키드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힐과 토우 부분의 무게중심을 분배하여 볼을 치실 때 약간 소위 스팟을 정중앙을 벗어나도 실수 안화성이 높도록 공이 똑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앞뒤로 나누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클리브랜드 클래식 브론즈 퍼터는 녹이 쓰는 재질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에 녹이 쓸지 않기 위해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타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체를 한번씩 헤드를 닦아주시면 녹이 쓸지 않고 변환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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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